소위 여기에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이올러지칼 티슈는 이온이 컨덕터로 되어 있어서 폴라리제이션이 되죠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건 극을 형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차질을 띄죠 얘네들이 전기를 딱 주면 예를 들면 전기판에다가 이쪽에다가 플러스 전화를 띄게 하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온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마이너스 이온들은 일로 갈 거고 플러스 이온들은 일로 오겠죠 그래서 정렬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죠 아까 저희 집에까지 오는 전기의 헤르츠는 60 헤르츠 대한민국 60 헤르츠 쓰고 있어요 50에서 60 헤르츠 쓰면 그럼 1초에 50번에서 60번 더하기 빼기가 바뀌죠 이렇게 계속 50번에서 60번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죠 얘들이 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계속 바뀌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카이네틱 에너지를 내죠 무슨 말이냐 운동에너지를 얘가 낸단 말이에요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겠어요 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에너지를 내죠 그래서 열이 나죠 그래서 고지파를 하고 나면 얼굴이 뜨거워지죠 화상도 입을 수 있고 열이 납니다 그런데 1초에 60번 왔다 갔다 하면 열이 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1초에 2MHz 아까 썸아지 얘기했는데 썸아지 대부분 6MHz가 넘죠 6MHz로 전류가 바뀌어요 그럼 1초에 6MHz면 600만 번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1초에 600만 번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죠? 열이 나긴 나는데 아까와 좀 다른 열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40MHz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열이 납니다 왜? 40MHz면 6MHz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럼 1초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바뀌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움직일까요? 미안하지만 안 움직이죠 멍 서있죠 이렇게 일로 가려고 하면 또 바뀌고 절로 가려고 하면 또 바뀌고 계속 바뀌잖아요 안 움직인다고 얘네들이 서있다고요 그럼 뭐냐 이쪽하고 이쪽에 이쪽하고 이쪽에 일렉트리칼 커런트에 의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돼요 고주파 1M, 2M, 6M, 40M, 테라 메가 이런 식으로 테라 헤르츠 이런 식으로 계속 헤르츠가 증가하면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가 거창하게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고주파 기기가 있는데 얘가 40MHz야 차폐가 안 돼 있고 저랑 이렇게 뭘 하나 그라운드 패치를 연결하고 여기서 빵 쏘잖아요 저한테 대고 빵 쏘잖아요 근데 이 방에 있는 에어컨이 꺼졌다 켜졌다 해요 에어컨이 꺼져 있었는데 나한테 빵 쌌더니 에어컨이 켜져 또 빵 쌌더니 선풍기가 켜지고 빵 쌌더니 내 아이폰이 켜졌다 꺼졌다 한단 말이에요 왜? 얘는 나하고 이렇게만 쌌는데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전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 전자기장이 제일 가까운 곳을 다 엉망으로 만들죠 그래서 모든 고주파 기계는 이 전자기장을 어떻게 차폐 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밖에다가 어떻게 동염해서 이거를 못 날라가게 만들 것인가가 안전기술의 핵심이에요 그걸 잘 못하면 내가 뭔가 시술을 하고 있으면 선풍기가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하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여러 헤테로제네스한 컨덕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레지스터티브한 엘리멘트도 있고 캐퍼스터티브한 엘리멘트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은 다양한 조직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지방층도 있고 또 셀 멘브레인 바스큘라 멘브레인 그 다음에 에피도무 더말 정션 혹은 베이스먼트 멘브레인 뭔가 멘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멘브레인 셀 멘브레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포에 막이 있는데 이게 듀얼레이어로 되어 있다고요 더블 레이어로 이 두 계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세포막이 그죠 바스큘라 멘브레인 혈관 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혈관 벽 인티마, 메디아, 어드벤티티아 뭐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여기도 막이 두세 개로 되어 있죠 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몇 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혈관이 세 번째 진피하고 표피하고의 사이에 여기 기저막이라고 하는 얘는 라미나 루시다 라미나 덴사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가 있죠 이런 레이어는 전기가 모여요 근데 지방은 저항값이 너무 커서 아예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방으로는 전기가 한 볼테기도 안 갑니다 이런 게 표준한지 모르겠네 볼테기 한 볼테지? 한 볼테기도 안 가고요 셀 멘브레인 바스클라 멘브레인 베이스먼트 멘브레인처럼 듀얼 레이어로 되어 있는 혹은 쓰리 레이어로 되어 있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 인체 구조에는 전류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고지파 치료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안 좋아하는 회로 되게 안 좋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의사들은 체질이 안 맞아 이거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직렬회로가 있고 병렬회로가 있네요 하나는 다이렉트 서큐트 혹은 시리즈 서큐트라고 하는 것이 돌고 있고 이건 병렬 연결인데 중고등학교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중고등학교 때 복습 저도 뭐 이게 제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소위 건전지라고 생각 뭐라고 할까요 전기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죠 그리고 회로가 있는데 RLC를 따서 우리가 RLC 서큐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기사 자격증을 따시는 우리 분들 있잖아요 전기사 자격증 이런 거 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유명한 회로죠 RLC 회로를 여기서 쓰는데요 R이라고 하는 것은 레지스터티브 레지스턴스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저항을 표시하죠 그래서 뭔가 전류가 못 흐르게 만들어놨죠 그림부터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전류가 잘 안 흐를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 저항입니다 L이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 값 중에 하나인데요 인덕턴스 리액턴스라고 하고 나중에 나올 거니까 기억하시려고도 하지 마시고 L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 얘보다는 좀 잘 갈 것 같고 직선보다는 좀 덜 갈 것 같죠? 그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몰라요 저는 이건 다 그냥 그냥 뭐 그냥 공부하는 거라 제 전공 분양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류가 흐를 것 같긴 한데 좀 늦게 흐를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죠 C는 어때요? C는 이렇게 생겼어요 듀얼레이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포마크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에 전기를 주면 더하기 빼기가 생기겠죠? 양쪽에 더하기 빼기가 생기고 교류졸륨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더하기 빼기가 계속 바뀌죠 2메가 200만 번 1초에 바뀌기도 하고 600만 번 바뀌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에서는 전기가 모여 있을 거예요 왜? 공간을 띄워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전류가 얘는 어떻게든 얘하고 만나고 싶거든 얘는 그럼 얘하고 만나는 방법은 뒤로 돌아가서 만나든가 여기 공간을 건너뛰어서 만나든가 할 수밖에 없죠 더하기가 빼기하고 만나고 싶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막 얘네들끼리 만나고 싶어서 난리를 치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에 다 몰려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콘덴서 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축전지 전기를 저축하는 곳 그래서 C로 표시합니다 전기를 모아주는 이 C라고 표현된 콘덴서 축전지 얘는 전기를 계속 모으는 곳이고요 얘는 전기의 흐름을 조금 방해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아예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이 아래 C커브를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가 다르죠 그러면 사람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병렬 연결에 교류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쉽게 설명하면 R값처럼 작용하는 지방층 같은 게 있고 지방층은 전기가 안 가잖아요 콘덴서처럼 작용하는 셀 멘브레인, 바스큘라 멘브레인 베이스먼트 멘브레인 아까 더모 에피더말 정션의 베이스먼트 멘브레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L처럼 전기가 흐르긴 흐르는데 그냥 그럭저럭 흐르게 만드는 L값을 갖는 조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테로저너스 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RLC 커브로 서큐스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셨죠? 이해했니? 상봉아? 우리 이 상봉을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거다 그래서 레지스터에 R 인덕터에 인덕터에 I였으면 좋은데 L을 써요 L값 L이라고 하고요 캐퍼시터에 C를 씁니다 C를 씁니다 그래서 R, L, C 커브를 가지고 지금부터 사람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의 저항값을 R, L, C 커브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옵니다 이건 뭐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나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A와 B의 빗변이라고 하나요? 빗변은 A제곱 A스케어, B스케어를 플러스한 값이 C스케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는 피타고라스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옛날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강가 옆에서 자기네들이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피타고라스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정리해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얘기해서 유명한데 갑자기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나왔냐면 어떤 벡터 방향의 에너지 값을 가지고 혹은 어떤 에너지 값이든 뭐든 간에 벡터를 갖는 방향의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할 때는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저항값도 말이죠 세 가지 저항이 있는데 세 가지 저항이 있어요 어쨌든 전기가 잘 못 가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온 거죠 우리 사람들이 만든 거죠 레지스턴트 한 것 그 다음에 인덕터 역할을 하는 것 캐퍼시턴트 역할을 하는 것 캐퍼시터도 전류를 모으고는 있으나 어때요? 전기가 잘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생긴 것도 벌써 끊겼잖아요 전기를 모으는 효과는 발휘하고 있지만 전기가 잘 흐르는 곳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저항의 어떤 한 분야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저항값을 계산을 하냐면 자 보세요 임페던스 값은 Z 값은 자 루트를 풀어 볼게요 레지스턴트 레지스터 값의 제곱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리액턴스 인덕턴스 리액턴스 캐퍼시턴스 리액턴스 이렇게 불러요 그건 나중에 알고요 자 리액턴스의 값은 우리가 X라고 할게요 즉 즉 교류 전류의 임페던스 값은 레지스터 값과 리액턴스 값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리액턴스 값 리액턴스 값은 다시 인덕턴스 리액턴스와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로 값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인덕턴스 리액턴스 값은 여기 오메가라고 붙어 있죠 오메가 L 이건 인덕턴스 리액턴스고요 더하기 얘는 오메가 C 분의 원 오버 오메가 C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리액턴스의 오메가 값과 캐퍼시턴스의 오메가 값을 합친 값 그것이 리액턴스 저항값이 됩니다 그 리액턴스 값의 제곱이 레지턴스 값의 제곱을 더하면 결국은 우리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의 이 부분처럼 전체 저항값 교류 전류에서의 전체 저항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전체 교류 전류의 저항값은 레지스턴스의 제곱 값과 이 전체를 더한 것의 제곱 값을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이 리액턴스 저항값은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하나는 인덕턴스 리액턴스 하나는 캐퍼시턴스 리액턴스가 있다 인덕턴스 리액턴스는 어떤 오메가 값과 비례하고 캐퍼시턴스 리액턴스는 오메가 값과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50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